무조건 영입하라. 퍼디랜드, 맨유의 벨링엄 영입 조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리오 퍼디랜드가 주드 벨링엄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영입하라고 조언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9일 최근 퍼디랜드가 영국 파이브 팟캐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통해 퍼디랜드는 벨링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선수라며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더 뛰어난 선수라고 극찬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맨유는 간발의 차이로 도르트문트와 벨링엄 영입 경쟁에서 패했다. 벨링엄은 당시 범밍엄에서 활약했던 바 있다. 퍼디랜드는 벨링엄에 대해 수비, 공격 모드 할 수 있다며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맨유 출신 로이킨 역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선수라며 최고의 팀 중 하나에서 활약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벨링엄을 평가했다. 19일 기준 축구 통계 및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켓에 따르면 벨링엄이 몸값은 7천만 파운드다. 소속팀 도르트문트는 벨링엄이 이적료 가이드라인을 1억 파운드로 책정했다. 양승현 기자 이메일 주소저작권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에스, 무단전제 및 재백포금지. 금지 감사합니다.